첫 번째 어머나 예뻐라 우리 언제 바빤 날이 나왔어 어머나 예뻐라 клуб이나 때부터 꽃 말고 고기 주세요 주로는 해왔되면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꼬리낭구 꽃냄새 무슨 냄새에요? 꽃냄새죠? 꽃냄새 코, 코. 블abolo 이게 새우 있는게? 온디야? 응? 야, 나 뭐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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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어? 응? 응? 아, 먼디 원래 목소리가 약간 줄어? 어, 그래. 잘 안 되는 것 봐, 먼디야. 나 지금.... 뭐야? 꽃잎이 나르잖아. 소원을 너무 힘들 WHY 여러분은 꽃잎이 나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